안녕하십니까 줌벅TV의 줌벅입니다 오늘 멕시칸 늑대거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짜일리몽땅님 집에 방문을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 안에 엄청나게 큰 수조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네 이 녀석은 제가 키우는 멕시칸 늑대거북이 사탄인데요 네 보시면은 우리 카메라 감독님? 네 이 녀석을 보시면은 상당히 돌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와 와 와 점점 또 승질을 내네 지금 멕시칸 늑대거북의 특징이 돌기라고 예전에 저희 같이 한번 찍었어요 돌기라고 표현을 해주셨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녀석이 지금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따뜻한 지역에 살다보니까 탄소 유부량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부 표면적을 증가시켜가지고 돌기가 나왔다 그렇게 지금 박사들이 추정 중에 있습니다 아 아 이 돌기들이 다 피부 호흡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성되어 있다는 다른 늑대거북 같은 경우는 이런 돌기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비슷한 녀석으로는 플로리다 늑대거북이 있고 네 커먼 늑대거북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남미 늑대거북인 에콰도르 늑대거북은 지금 그 보시면은 걔네들이 돌기가 많이 없습니다 아 뭉뚝하거나 없습니다 혹시 바닥에 살짝 내려 놓을 수도 있을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어 이게 왜 이러는거죠 지금 이게? 예 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잠깐만 위허 다시 몰라요 원래 얘가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게 되는데 아 그래서 사탄이 네 멕시칸 늑대거북을 계속 꺼내서 봤었는데 이 친구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속 안에 집어넣어 줬고 이제 좀 멕시칸 늑대거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짜리몽땅님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요 대화? 아무튼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멕시칸 늑대거북은 멕시코 주변에만 살고 있는지 혹시 다른 국가에도 멕시칸 늑대거북이 살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파란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둔 건가요? 네 이쪽이 파란색 지점이 클릭을 하면 사진이 나오는데 이쪽이 멕시칸 늑대거북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보시면 멕시칸 늑대거북이 사진이 나오면서 관찰된 날짜가 같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되게 크네요 네 많이 튭니다 아 근데 아까랑 지금 있는 거랑 이건 좀 상당히 다른... 너무 커서 달라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아까 독립국가마다 이게 다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역마다 생김새가 약간 다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지역변이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다 보시면 여기도 살짝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방금 보셨던 건 약간... 좀 달라요 네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국내에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국내에 들어온 종들이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다 찾아보면서 봤는데 아... 이쪽 베라쿠르 쪽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체들이 상당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되게 무늬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는... 이게 쭉 돌기 보이죠? 이게 훨씬 작아서 안 보이고 하는데 돌기는 머리, 두상 형태 두상 형태 그리고 등갑부분이 상당히 쭉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길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 T종과 V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언쟁이 있었는데 그건 뭐죠? 그... 방금 T종, V종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베라쿠르즈의 V, 보이시죠? 여기 아... 이게 V종이 베라쿠르즈고요 아... T종은 타바스코의 T입니다 알파벳에서 따서? 네, 맞습니다 음... 네, 타바스코 쪽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네, 아, 네네 일단 생김새만 보면은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당장 목 주변에 돌기만 하더라도 방금 저희가 큐는 사탄이 봤을 때도 네 돌기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얘 돌기 보면은 많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얘가 보면은 오히려 그 모식종인 허무한 늑대오북하고 많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 사실 이게 종 자체는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지역의 차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 멕시코 쪽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네 지역적 변이가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충 같은 경우도 강원도와 전남 쪽에 문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쵸. 이쪽을 보시면은 레퓨지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레퓨지아가 빙하게 왔을 때 그 피해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최소화하여 가지고 그 동식물이 유지된다는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플라스토세이가 최소 만년 전인데 네 그래가지고 멕시칸 늑대거북은 상당히 오래된 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고원시종이다 거의 네 지금까지 아까 레퓨지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레퓨지아라는 게 결국은 이제 늑대거북이나 악어북 같은 저런 친구들이 이제 만년설을 피해서 이제 최소 뭐 만년 전부터 해서 이제 살던 애들이다 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알아보는 도중에 네 성성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 멕시칸 늑대거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몬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상이면은 이게 산란이 가능합니다 아 성성숙도에 따라서 네 그쵸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멕시칸 늑대거북 같은 경우에는 최소 1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멕시칸 늑대거북도 이제 들어온 지 수입된 지 11년 10년 이상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12년도에 플로리다 늑대거북 수컷하고 한 2007년도에 처음 수입된 멕시칸 늑대거북에 칼립소 말고 그 붙여가지고 네 그 개체 말고는 아직까지 산란한 경험이 없어요 지금 아 지금 국내에서 그럼 산란 된 종이 네 그 이제 예전에 저희가 저번에 전주에서 촬영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 있던 아 이 새끼 똥 쌌어 개새끼야 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은 네 그때도 지금 국내에 있는 멕시칸들도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 성숙성숙이 될 거 아니에요 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그럼 이 번식이라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파충류나 각종 동물을 키운 사람들은 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번식까지 하는 걸 최종 목표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맞죠 최숙형 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베이비 새끼 상태로 불량을 받아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됐을 때는 10년은 11년에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11년에서 16년 정도를 내가 키워야 알을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알을 성숙된 알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 짜리몽땅님과 함께 멕시칸 늑대거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유튜브에도 많은 멕시칸 늑대거북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별로 그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형태 위주로만 방송에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짜리몽땅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길래 얼마나 하셨을까 궁금해서 왔더니 와 멕시칸 늑대거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신 거 같아요 마무리 멘트 한번 하시겠어요? 멀지 않은 훗날 이 개체들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 브리딩을 시도하면서 결국에 보상 받을 것은 멕시칸 늑대거북의 코리아 시비 개체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방송은 제가 마무리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짜복TV에 지금까지 짜복TV에 짜복이었고요 앞으로 멕시칸 늑대거북 뿐만 아니라 각종 휘의 애완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